믿는 우리가 범한 두 가지 잘못 중에 첫 번째 잘못이 뭐냐? 하나님을 패배한 신처럼 초라하게 만든 죄라는 겁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유다왕 요약인과 하나님의 전 걸어들 말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 보면 바벨론이 침략을 해가지고는 그리고 뭘 뺏어갑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물 일부를 빼앗아가지고 자기들의 신전 창고에다가 보관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아시려면요. 그 사사기 16장에 보면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삼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삼손은 그렇게 놀라운 은사와 하나님의 사명을 가졌는데 그저 여자 치마 폭에 쌓여가지고 그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놀아나가지고 그만 붙잡혀가지고 두 눈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이런 비극적인 신세로 전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사기 16장을 보니까요. 그렇게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묶어놓고 맷돌을 돌리게 하는 그 불레새 사람들이 이 사건을 삼손을 잡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사사기 16장 23절 24절입니다. 불레새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삼손을 붙잡아 놓고는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한다는 이 표현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속에서 여러분 고대 전쟁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당시 고대 전쟁은 신들 간의 대리 전쟁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내가 승리하면 패배한 저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와요. 그 무능함을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이 더 강하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우리 시대에 저 같은 목사나 성도들 그리고 또 본문에 나오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을 조롱당하는 패배한 신처럼 여기게 만든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구를 가지고 자기들의 신전 창고에다 쳐박아두는 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여호와다. 힘도 못 쓰는 여호와다.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나 하나님을 패배한 신처럼 초라하게 만든 이게 우리가 저지른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잘못이 뭐냐? 저 귀한 젊은이들을 세상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 것 이게 우리 기성세대가 범한 죄예요. 1장 3절에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여기 보니까 이것들이 유능하고 똑똑한 아이들만 다 잡아간 거예요.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회개 중에 강력한 회개는 여호와 하나님을 패배한 신처럼 초라하게 만들어버린 이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 귀한 젊은이들을 세상의 포로로 잡혀가게 우리가 모범이 되지 못했다는 거 이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우리 회개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